기자수첩 Y뉴스 오늘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거요? 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 잘해서 행정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데려가면 이 사람이 정부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 문제. 특히나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겸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환 내정자가.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왜 논란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겨봤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합법이잖아요.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정신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기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은 오히려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에 정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국회의원이 겸직해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해찬 국무총리 학면숙 국무총리 등 10명에 이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정복 농림부 장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등등 11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1기 내각에서 유정복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겸직했고 진영보건복지부 장관도 겸직을 했습니다. 이미 2기 내각에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내정이 됐고 김희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2명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정보들에서 벌써 4명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 5차 개헌 때까지는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검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 때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문제를 들고 오신 거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님 겸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국회의원직에 충실하라고 뽑는 것이지 장관하라고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가게 되면 3권 분립.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법으로 3권을 분리하는 건데 그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론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 인사권은 있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서 시켜놓은 사람을 장관으로 끌어가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지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니까 국민들의 투표권, 의견을 사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학자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국 원장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행정부 독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눈치를 볼 거다. 국회가 본연의 재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타당하지 않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건 3권 분리의 정신이 어긋나는 것이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조계 인사들 뽑아갈 때 나왔던 논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들, 현직 판사를 데리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나왔었죠.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도 내각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있죠. 국무총리제 자체가 내각제 요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겸직했던 새누리당 정변국의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는 소신껏이라고 관료에게 휘둘리지 않고 부처를 장악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낸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개정할 당시에 국무위원 겸직 허용 문제란 논란이 크게 없었다. 오히려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상규 의원이 지난해에 이 문제를 제안해서 발의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뭐랄까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괜찮다라고 보는 의원들 분위기가 훨씬 높아. 국회의원들은 다들 괜찮다고 그럽니다. 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 장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거쳐야 대권을 노리거나 다른 자리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직역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죠. 지금 국회의원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게 된 상황. 왜 항상 장관직은 해왔던 건데 왜 이번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 논란이 된다 보시면. 경제 수장을 국회의원이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정치인 출신이 말했던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가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처 공직자나 학자들이 정치인이 경제 수장이 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그래서 우려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명을 받자마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또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인기 영합하는 문제. 이런 정책에 치중하다 보면 경제에 소홀해질 수 있고 특히나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게 재개나 경제 공직자들 얘기들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원들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